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수 양준일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일씨의 신곡 로킹롤어게인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되며 화제입니다. 앞서 로킹롤어게인은 지난 2001년 발매한 V2 판타지 이후 19년 만인데요. 신곡 제목인 로킹롤어게인은 로킹롤이 아닌 다시 뛴다는 의미의 로킹롤어게인입니다. 작사는 양준일씨 본인이 직접 맡았으며 작곡은 발가이나가 맡았는데요. 작곡가 발가이나는 미국의 뮤지션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로 구 소련에서 큰 성공을 거둔 록밴드인 크루이즈의 기타리스트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2001년 발표된 V2 판타지 앨범에서 작곡 및 프로듀서로서 양준일씨와의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년 만에 다시 손을 잡게 되었는데요. 로킹롤어게인은 친숙한 로클롤 리듬과 빠른 템퍼의 세련된 편곡과 양준일씨 특유의 해악적인 가사가 어우러지며 세련된 뉴트로 음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지친 대중들에게 위로와 다시 신나게 뛰고 싶게 할 힘을 드리고 싶은 소망을 함께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다시 무대에 서게 해준 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뛰어가겠다는 양준일씨의 의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13일 정오에 양준일씨의 로킹롤어게인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된 티저에서는 양준일씨가 직접 구상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음악에 대한 초심을 찾기 위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달려가는 아티스트 양준일씨의 리듬감 있고 몽환적인 비주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곡들은 양준일씨만의 느낌 그리고 다양한 음악성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스타일의 곡들로 작업이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이 음악들은 추후에 디지털 싱글 형태로 순차적으로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양준일씨의 신곡 로킹롤어게인은 오늘 19일 양준일씨의 생일날 정오에 발표가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양준일씨의 행보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양준일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이미 양준일씨의 이 티저 공개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